혹시 그거 아시나요? 여러분이 아시는 프론트맨은 이병헌 배우님이십니다. 그런데 이 프론트맨과 이 프론트맨은 다른 사람입니다. 이병헌 배우님은 드라마 회당 출연료 1억 5천만원입니다. 모징어 게임은 총 9회니까 전부 섭외하려면 13억 5천만원이 됩니다. 어우 그래서 가면을 쓴 장면은 권효준 배우님이 대역으로 연기하셨습니다. 참고로 이분은 마지막 지하철 장면에서 공유랑 딱지치기 하고 계시던 분입니다. 알고 계셨으면 죄송합니다. 피곤하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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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하네요.